오늘의 먹은 음식은 열라면 먹방입니다. 음료는 먹걸리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료는 먹걸리입니다. 바삭바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도독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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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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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잘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디저트 먹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먹을 디저트는 티라믹스 케이크 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맛있게 드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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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셔 contaminants 초코파우더에 크림치즈가 들어있었고요. 되게 촉촉하고 되게 많이 부드러워요. 진짜 먹을만해요. 맛있네요. 많이 부드러워요. 되게 촉촉해요. 너무 고소해요. 배불로 만들어서 손뼉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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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하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처음으로 카메라 앵글을 바꿔봤는데요 앵글이 조금 어색해서 차는 조금 어색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영상 한번 보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하고 앵글을 조금 조정을 해서 또 찾아 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 좀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